했다 뒤지면 어떡해 2번판 해서 만약에 안되면? 어 야씨 저기 여기다 아 아파! 꾸나 나 힐 조금만 짜 됐어 죽이러 가 뭐야! 아 아파 잡았고 하나 어딨어 어딨어 어어어 어어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뭐야 위매 있었어 돌아가서 죽이면 되겠다 꾸나 아 앞으로 가지마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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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서있으면 안돼 잘한다 역시 잘해 역시 잘해 야씨 다 죽인다 얘가 어 이번에는 개피였구나 그래서 구슬 날리니까 밑으로 내려갔잖아 응 그런가봐 근데 뒤졌잖아 뿐이 잘한다 재밌다 이거 은근 재밌네 어디로 가지? 재밌어 재밌어 응응 어 위매 있어 다시 위매... 반피 어? 아니구나 안 돼 아 안돼 어헤이 아 씨 단거리는 못 이기겠어 그래도 반피야 맥크리 어어 오 잘한다 지선이 잘한다 맥크리 반피야 맥크리 반피 흉 야 이리와 어디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한다 흫 에흐흐흫 야들 너무 잘하네 엑 어 설병 못하잖아 그 혼나인자 혼나야겠네 지... 지선이 혼나야겠네 뭐..뭐할래? 응..그거에요 그거 뿌니가 그나마 할 수 있는건데 응 왓은 송송해서 너무 느려 아 맞자맞아 여기 대충 여기서 자리잡고 쏴 죽여 그냥 어 저기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날라온다 막 또 위매야? 어 조심해 조심해 뒤로가서 죽일까? 안돼! 어머머머머 아아씨 너 붙어있자면서 지선이 어디갔다 흫이씨 아이고 망했다 지선이 혼잔데? 흫 아 저야도 메르시가 있구나 응응응 지선이 없다 다시 해 어차피 쟤네 이제 저거 못하니까 어 너는 메르시 못하지롱 응 위매도 못해 아 우리 그거 할까? 우리사? 흫 뒤졌어 흫 왜왜 왜 알았어 흠 왜 괜찮을거 같은데 니가 힐러하면 되잖아 바보야 흫 흫 흫 흫 무조건도 아니야 바라 죽여 바라 죽여 지선 어어 지선이 지선이만 따라다야겠다 지선이 잘해라 나 죽이지 말고 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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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여기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어 모이라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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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라 여기서 폭탄 터지면은 우리 다 죽는다 나 동경력 증폭 위에 둘 폭탄 터지면 폭탄 터지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내가 잡았다 이씨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쉽기는 쉽 흐흫 막판에 안쉬운거 같았는데 흐흫 여기선 뭐하지? 디바! 새로운 스킨 뽑아서 좋아 디바? 이거 갈래머리 안보여 아 맞네 안보이네 이메 내가 수비 키고 갈게 어딨어? 어딨어? 어 저기 점피 점피 잡자 어디갔어? 여기 둘있어 어 나 어떡해 죽어 내려와요 내려와요 언니 내려와요 어? 어? 뭐야? 지선이가 다 했네? 어우 나 죽는 줄 알았어 이번엔 뭐 해볼까? 뭐이라 안해? 좀 이따 할거야? 아 내가 일로 할래 난 전투메르시니깐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해진다 응 어디서 음악소리가 겁나 크게 들리네? 어어 안 돼 안 돼 아 어 와 죽을뻔했어 궁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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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짜짝 궁짝 궁짝 궁짜짝 궁짜짝 여기에서 음악 비트 되게 좋다 야 여기 어 방금 발소리 났지? 어 저기있다! 모이라! 쿵짝 쿵짝 발소리 난다 어딨어? 쿵짝 쿵짝 너무 좋지 않았뿌나? 겁나신다 여기있자 우리 저기있다!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겁나 뛰어다녀 잡힐 듯 잡히지 않아 으아아아 이겼다 설정한건데 놀아야겠다 야 놀아야겠어 아 어 이거야 이거야 어쩐지? 한 명 나갔어 중간에 어 내 말 듣던가 이 꺼지 히힛 히힛 메치포인트 히힛 으힛 도와주세 바짝 터지 어 어 시발 될 곳으로 오지마라 내한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제 2대 2지? що 어 으니 에하 туда 흩 앗 저기 있어 애기 앞에 있어 앞에 위매 있어 위매 겐지 겐지도 있어? 어 지금 겐지 잡으러 가자 혼자서도 잘 잡네 뿐이 못하는 겐지인갑다 다행이다 잘하는 겐지이면 우리 다 썰렸어 인정 인정 맞아 맞아 우리 팀업 죽여 경쟁선 얘기 아주 멀어 맞아 어 비바다 어 나 떨어졌다 어 나 죽어 나 죽어 트레이드 잡아줘 야 뒤로와! 얘는 피가 없는데 뭐하는거야? 아이구 저거 버려 지선이 버려 지선이 버려 야 디바 다시 피챘잖아 이게 다 지선이 때문이야 아 맞다 부활하면 되지? 나 부활하는 거 잊었어 그냥 버렸네 미안하다 나 진짜 궁 처음 봤어 손브라 온라인 아빠가 안달라 뭘 뭉쳐 분이 혼자 있을 건데 난 누구랑 같이 못 다녀 모이라 할 때 얘 어디 있을까 얘네 어 여깄다 어 할쟁이랑 돌아다니는 애야 나 여기 있어 저 포착했다 금방 올게 아이구 나 위로 올라가야겠다 내 직원이 필요하다 어 뭐야 피 1인데 아씨 보이제 피 1 어 뒷구슬로 죽여 아 됐다 됐다 아나만 죽이면 돼 안돼 안돼 어 뭐야 탱도 있었어? 아 뿌니 혼자 어떻게 하지? 쟤 피통 졸라 큰데? 안돼 힐 밴이다 힐 밴 아이고 잠들었다 피 채우고 와 뿌아 아이고 아 아깝다 다시 해 다시 다시 야씨 위매해 뒤에 선 있네 아 뿌니 겁나 잘해 우리 중에서 제일 잘해 지전아 분발해라 제일 먼저 죽지말고 흐흑 그래 너 자꾸 왜 제일 먼저 죽는거야 아 빨리 선택해 5초 남았어 이 누나들한테 닥치라니 이거 아주 못쓰겄네 어? 버르장머리 오고 이 새끼 혼나야 돼 아주 그냥 맨맨 맞아야지 맨맨 그러네 소울 being 야 Y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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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k 그중 aina 이런 비빗 mm 줄이 왔다고 엉 여기 뒤에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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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봤어, 봤어. 애들 다 나가. 쟤 혼자 있어. 불쌍하잖아. 불쌍하니까 이걸로 죽여야지. 쟤 너무 불쌍해. 애들 다 나갔어. 너무 불쌍해. 뭐야, 얘 재수야? 야! 야! 이거 보고 가야죠. 너 여기서 부활밖에 안 했잖아. 딱총이 최고죠.